국민의힘이란 당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 발견을 과학적 발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아마 사실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과학적 발견을 제시하는 그런 발결문들을 귀하게 여기고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간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지 않습니까? 공동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지만 그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학적 발견을 제시해도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조리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국민의힘 수뇌부가 이번에도 사전투표로 아마 독려할 모양입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좌파들의 전유물이 반사실과 반과학입니다 이념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서울대 북적 출신들도 많을 거고 무슨 공부를 잘해가지고 율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뭡니까? 반사실과 반과학에 그렇게 갇혀 있느냐 사전투표 무결론 사전투표 무어론 이런 부분에 빠져가지고 또 선거를 걸어칠 생각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당선되나 무슨 민주당이 당선된다는 알바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 몰려가는 그런 소위 바보 천치 같은 짓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선 때입니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준석이 주호영이 이번에 장관된 사람 아닌지 모르겠네 추경호인가 하는 사람 사전투표 걱정놈 아유 이놈들 참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런 짓들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권영세 사전투표 조작으로 아슬아슬하게 용산구에서 당선된지 않습니까? 울산시장에 여러분들 선거 부정으로 낙마했고 원내대표로는 김기현 씨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천방주족으로 날뛰는 이준석이고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행편없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부터 이깁시다 이건 또 언제입니까? 4월 5일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7일이니까 이게 아마 보궐선거 때 모양이네요 사전투표부터 이깁시다 이 보궐선거가 아니고 이게 윤석열이니까 이게 대통령선거 때 4월 5일 함께해요 사전투표 참 철이 없는 것들이죠 이건 4.7 보궐선거죠 이런 김종인 씨고 유성민 씨고 나경원 씨고 정진성 씨고 사전투표 서울을 바꾸는 힘 2021년 4.7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하면 바뀝니다 4월 2일에는 사전투표 합시다 이번이 사전투표 여성의 힘 참 옛날에는 잘 몰랐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전투표 하자고 하면 안 되죠 참 여러분 제가 자꾸 웃어야지 안 웃으면 황교안 전 총리가 반드시 당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3월 9일에 당일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투표하자고 했다고 여러분들 선거 자유 방해죄로 3월 1일에 고발을 당한 거죠 선거하니까 사전투표는 왜 위험한가 사전투표 용지는 법에 맹시한 바코드 간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쉽게 위조 가능한 신분증을 신원하게 사용합니다 보관 이송되는 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원칙이나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불법 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표 투표지들이 대법관들이 주최한 재검표 현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의의 대부분이 사전투표 종에서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들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통리가 당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그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 사전투표일이 3월 2일인가 3월 3일일 겁니다 그때 바로 아침에 조순위과 사설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합시다 동료하는 걸 보고 제가 내보낸 영상입니다 조순위보의 혹세무민 사전투표 동료 유감 정신나간 조순위보 사전투표 종료 4.15 총선의 실상 보도에 그토록 무심하더니 나라가 골로 가는 데 큰 몫을 담당하다 그게 그날 아침에 제가 내보낸 영상입니다 야당이나 언론들이 무슨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집단체면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일어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과학적 발견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소치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확실히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황교안은 왜 당일 투표하라고 요구하냐 공병원은 왜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유감을 피력하냐 왜 그들은 뭡니까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하자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지느냐 왜 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냐 알고 아는 거냐 모르고 아는 거냐 윤석열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권영세나 철 없는 이런 애들이 나서가지고 이준석이나 세상 물정을 암한 김기현은 1959년생 서울법대 출신 권영세는 1959년생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서울법대를 갔겠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사법고시에 올랐겠습니까 다 허당이라는 거죠 사실과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변별 능력이나 지혜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허망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맥메스터의 송재윤 교수가 쓴 이념에 빠져 과학을 거부하며 독재자 숭배하는 좌편향 오류 좌파들이 뭘 한 겁니까 반사실 반과학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뭡니까 망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념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죠 사전투표 무어론 부정선거 업무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애시당 쪽 권성동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라는 것은 도무지 맹학의 짝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또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금수한 박에서 그렇게 초를 쳐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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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전투표 및 인정샷 게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보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전투표 및 인정샷 게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한다. 이번에 사전투표 독려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낙선운동을 벌려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육군 중장 출신 그건 누굽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비례대표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온 거죠. 육군 중장 출신은 누굽니까? 김학용님이 예상을 했네요. 곧 사전투표 독려 시동을 걸겠네요. 김카다리아님 정신나간 사람들이네요. 계바님은 뭐뭐한 거 아냐? 보면 어떻게 이렇게들 하는지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을 당했는데 다섯 번을 당하고 나서도 뭡니까?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다 사전투표 독려하고 인정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신원식은 4.7 보궐선거에 앞서가지고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4.7 보궐선거에 반드시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 합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신원식 맞네. 신원식 중장 출신. 옛날에는 사람이 괜찮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이 어떤 거 아니까. 건성동 의원 내 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사전투표 및 인정샷 게재를 독려하는 문자메세이를 내보냈다. 이번에도 아마 막판에 이번에도 국힘당 수뇌부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할 모양입니다. 핵가닥 해가지고. 기가 찬 거죠. 모든 조작선거 여러분 어떻게 이뤄집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관내 선거구의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다 빼앗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연수원에서 모든 그런 투표소 한 4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투표소 송도 이동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다 22% 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22% 투표소 레벨 별로 다 투표소 송도 이동 1투표소에 1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아마 사전투표를 했으면 22%는 22명을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란 사람들이 그것이 다섯 번이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을 제시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과학적 발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투표를 독려할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당 게시판에 가서 사전투표 좀 하지 말라고 독려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좀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좀 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